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일, 기성세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신앙에 기반한 바른 가치를 확산하고자 사역을 이어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른 가치 수호 경남 도민연합인데요. 오늘은 원대현 상임 대표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바른 가치 수호 경남 도민연합,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른 가치 수호 경남 도민연합은 지난 2017년 10월 동성애 동성혼 반대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고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수호하고 또 우리 경남의 교회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자 저희 바른 가치 수호 경남 도민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2022년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폐기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셨는데요. 작년 활동과 더불어 2023년 사역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2022년은 우리 경남만 아니라 우리 전국의 교계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또 왜곡적이고 그리고 성혁명적이고 무엇보다도 반성경적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이것을 개정하고 폐기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저희들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2023년도에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관계로 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정 및 폐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또 저희들이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법은 한 번 통과되면 되돌리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 통과 저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압박 대응을 위해 시민단체와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 시민단체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하여 이론적인 체계를 저희들이 갖추어가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교육하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을 교회에 알려서 교회는 신속하게 이에 발을 맞추어서 함께 일어나고 기도하고 이 일에 영국적인 전쟁에 함께 임하는 오늘 이것이 시민단체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인 만큼 관심이 요청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네, 저희 바른 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의 저희들 비전과 기도 제목 가운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수비적인 자세로 그동안에는 악법을 막는 데 급급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들이 이 일에 임하고자 기도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권 지도사들을 양육하고 또 성교육 강사들을 많이 세워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단마다 공과나 커리큘럼을 이 시대에 맞도록 개정해 나가게 저희들이 권고할 작정이고요. 또 우리 신학대학이나 이런 기관에 인권교육이나 동성애 교육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는 3월 1일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인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인요는 성경적인 이런 이념 가운데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국인요를 좀 더 잘 알리기 위해서 1919 필라델피아 음악극이죠. 이 음악극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시화운동공부와 함께 저희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이 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도 바른가치수호를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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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